여러분들 오늘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전 생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번 생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주시는 자리라고 듣고 지금 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뭔데 뭘 좀 보여드리지 못한 건 되게 아쉽지만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바로 가까운 무대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대신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리에 앞서 이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내 집부터 시작된 나의 반지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내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지요. 요즘은 이렇게 야광 복부 그렇게 편하다. 우리도 빨간색으로 밀다가요. 아까 보셨서 저의 침대포도 빨간색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박수 여기서 지환님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죠 자 여러분과 함께 지환님과 함께 촛불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환님 사랑해요 하면 뜨는 걸로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지환님 사랑해요 이 기분 왜 그렇게 좋아 역시 이게 잘 안보이는데 여기 사진이 또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딱 끝나고 나가실 때만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또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 생일 파티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보답이란 건 제가 연기자이기 때문에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게 바로 그 길인데 여러분 한 두세 달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지석이와는 다른 모습에 강지환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 앞에서 제가 이거 하면서도 죄송스러운 게 여러분들 그 지금 안에 좀 덥고 좀 여러분들에게 뭘 너무 해드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고맙습니다 어우 정말 아까도 그 딱 키스하는데 정말 좀 연예인이 이렇게 울고 그러잖아요 저 나는 그거 어우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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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이 지환님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께서 네 행운권 추천 아니 그 전에 선물 또 선물을 또 주문해 LCD 그렇습니다 LCD TV란 두 개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 물질을 주입하고 외부에서 전화불가의 색을 표현하는 TV입니다 대단한 TV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P.A.V.V V가 두 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강주환 씨 지금 LPGA 1등 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홍을 또 다시 한테 한 말 해 주시죠 네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대신 들고 있을게요 네 아시다시피 집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제가 바로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게 그동안 작품하면서는 그런 시간을 못 가졌었는데 예전에 그 금순이 때부터 지금 불꽃놀이 90일 사랑하는 제가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했던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90일 사랑할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봤었고 아 이제 금순이랑 불꽃놀이도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했던 작품을 다시 모니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저 좋은 모니터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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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을 하.. 제가 어떻게든 받아드리면 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화 님 생일날 네 그리고 저와 조은석 씨 여러분들에게 선택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원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내년 생일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네 여러분 오늘 고생해주신 이 두 분께 다시 고맙습니다 예 데뷔 많이 봐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주화 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comin disk략 네 빅 빅 빅 진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